여러분 놀라셨죠 돼지의 간입니다 리벌 스테이크라는 말을 전 처음 들었을 때 이런식으로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크게 사이즈를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필리핀 스타일의 포크 리벌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 잘릴 것 같은데 이렇게 3분 후 1분 후 2분 후 1분 후 8분 후 양파 주문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맛있게 잘 먹었고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고파 랍스터 비쥬얼 고춧가루 치킨 양파 소고기 치킨 이렇게 마린이 타면 되요. 한시간! 한시간 후 해봐요. 조용! 조용! 자, 스테이크 사이즈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맛있겠다. 색이 나오는데? 이거 먹어봤어? 아니요. 한국에서는? 처음이지? 아니요. 아니요. 봤어요. 이건 진짜 한국 스타일 아니에요. 내가 보기에 좀 놀라워. 좀 놀라운 스타일이에요.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는거에요. 이렇게 뭐 향이 들어간다는데? 자, 바왕. 예쁘게 볶이고 있네. 이거 부어? 응. 고기. 소금. 고기. 아, 도보 처럼 됐는데? 아, 맞아. 맞아요. 아, 도보야. 군볼로 한 번. 한 번 정도. 군볼로. 군볼로. 군볼리. 음. 음! 이제 완성됐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오예쁘네요! 제가 간을 좋아해서, 한국에서도 순대 간을 이렇게 많이 먹고,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이런 요리는 처음이에요. 보피스, 메뉴도 좀 다른 간요리인데, 간을 이렇게 스테이크로 해서... 솔직히 조금 충격적입니다. 반찬이다. 정말 스테이크처럼 예방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아니야! 밥이랑 같이 먹어요. 밥이랑 같이 먹는거야. 반찬으로 밥이랑...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? 없어. 스테이크라며, 스테이크. 이런만 그렇지. 근데 어쨌든 스테이크니까,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푸아그라. 푸아그라. 푸아그라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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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양념이 안에 배여가지고, 그렇게 퍽퍽하진 않아요. 아따당이당 바보이. 아따당이당 바보이. 스테이크. 아주 맛있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. 근데 그냥 먹을만은 더. 좋은만이 있어. 리퍼스테이크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버스테이크